형님들 이거 보이세요? 먹파리라는 흡혈파리인데 모기보다 20배 간지럽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2배 정도 간지럽습니다. 근데 이게 회선사상충이라는 병을 옮겨서 잘못하면 실명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. 매년 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 꼭 병원에 이렇게 많이 물렸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고 또 이게 상처가 되게 오래 간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조심하세요.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긴팔 긴바지 입고 다니시고요.